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게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마감시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35% 하락 코스닥은 1.36%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매도 보여줬습니다. 8200억 매도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도 현물 났구요. 선물은 장 종료 이후에 프로스콘으로 선물 거둬드리긴 했습니다만 직전 처점까지 강하게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흔들리니까 같이 빠졌구요. 반등 시도는 오다가 지금 장 종료 이후에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선물 반드시 반등을 해주고 장 본장 열려서 반등을 해줘야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할텐데요. 인버스 이야기 계속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있구요. 여기 2900대를 깨버리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자리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900이 깨져버리면 여기 라인 여기 앞전에 2769정도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기까지 반드시 빠진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흔들려 버리면서 저점을 2900을 깨버리면 상당히 안좋은 모습을 갈 수 있다. 포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깨버리면 직전 저점대 922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아침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태양광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타 태양광 그리고 정류 2차전지 이정도가 강세였구요. 약세는 그 외의 섹타 거의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이따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SK케미컬과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섹타 그리고 엔터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은 상당히 약세 보였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특징주 OCI 자 태양광 관련되어 있구요. 2차전지 쪽으로도 사업 진출한다 그런 소식들 전해치고 있구요.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갔다가 시장이 약세 보이니까 같이 흔들렸습니다만 반동 권력에서 제법 강하게 오늘 반동해내는 모습입니다. 5.51% 상승 하지만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으니 그쵸? 일단 챙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요점은 추세 좋게 가던 종목이 시장 낙폭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때는 지지권에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가 요점입니다. 그때 수급 상황을 잘 보면 수급도 나쁘지 않구요. 좀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효성첨단서제도 그러한 부분 적용된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60일에 지지권에서 반대 어저께 끊었는데 20일 못 넘어가고 밀리죠. 이것이 보편적인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특징주 SO1입니다. SO1 유가 초강세 보이면서요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가 80달러 이상 8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달러 인근으로 조금 처졌습니다만 유가가 초강세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류 정류 쪽이 마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강하게 시장약세에도 불구하고 6%대 상승합니다. 이건 던지지 않았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왜? 자 앞전 상황을 보면요. OCI나 효성첨단서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20일에 저항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일에 저항권에 있죠? 하지만 SO1은 어떻습니까? 20일 지지권에서 오일 저항도 돌파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정거점 11만 7천원권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싶어 좀 더 홀딩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 모든 종목이 다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류 SO1은 추가로 상승폭 남아있다 생각해서 일단 홀딩한다. 자 오늘 정류파트 SO1 그리고 GS 그리고 석유화학 쪽 롯데정밀화학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강세를 일부 보였는데요. LG화학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닥터케인은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에서 빨간불 두르면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약세 3.43% 상승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좋은 쪽이기 때문에 3.4%로 오늘 시장 그렇게 약세했는데도 기관외국인 쌍크리 매수세 아마 유입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쌍크리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삼성 SDI는 3%대로 좀 빠지고요 LNF는 오늘도 2.9% 상승합니다. 에코 프로 BM은 약보합권이고요 대주전자 재료 첨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2차 전지가 주도주라는 부분 한 번 더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약세 세트 어디냐 전기전자 완전 약세입니다. 오늘 LG전자는요 3%대 반등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5% 여기 저점 권력을 한 번 더 무너뜨립니다. 그죠? 상당히 좋지 않아요. 기관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수급 완전 좋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좀 해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반등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자동차가 반등을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는 연속으로 한 3일 정도 반등 이외에 오늘 좀 숨고르는 정도 인상입니다만 전기전자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무너져버리니까 시장은 잘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하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 골목상 끈 침해한다 해서 규제하겠다라는 부분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들이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낙폭 과도로 인해서 반등한 부분 네이버 다 반납했고요 4%대 하락 카카오도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그죠 오중간하게 사서 여기 깨질 때 손절 안하면요 큰 폭락 더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요 추가로 위험에 안 빠질 수 있겠죠 크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추가 하락 만약에 놓으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좀 아쉬운 섹타 그렇습니다 바이오 섹타 셀트리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SK케미칼은 한 주당 0.5주에 무상 증자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양호하게 전일 낙폭 그러니까 상승에다가 상승폭 많이 반납한 부분 거의 많은 부분 반등해내는 만회해내는 모습입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좋지 않아요 자 차라리 SK케미칼을 여기 박수권 지지화 저항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고점 부위니까 조금 내려오면 그죠 아 여기 21권역이니까 그죠 21권역에서도 뭐 매수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여기 정도로 한번 밀렸다가 반등하면 1차 매수 만약에 쳐진다면 일단은 여기는 지지할 강성 높으니까 여기서 2차 매수 한 이후에 단가 적절히 맞추고 추후에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제시하겠고요 자 이렇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 나머지 HLB도 7%대 가까이 빠졌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만 일단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 한 포 그대로 다 반납하는 그런 참 아쉬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점 깨버리면 추가 하락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반드시 저점을 지켜야 되고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엔터주들도 오늘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와이즈 엔터 그리고 JYP 하이브 제법 밀리면서 하이브는 또 추세가 또 흔들흔들 하는 모습이고요 JYP는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한 상황인데 여기 적어도 120일 정도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SM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와이즈 엔터는 21인금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시장이 양호하게 반등할 때는 매수도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인버스도 아까 점심때 여러분들께 최근에 방송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시황 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인버스도 적절히 지금 가져갈 필요 있다 인버스도 적절히 가져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탁탁해는 한번 챙겨 먹고 인버스 다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지금 홀딩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지와 저항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될테니까요 점심시간 때는 여러분들 오전시황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드리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오전시황과 오에 대한 뷰 말씀드리니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하시면요 방송 여러분들께 할 때 녹화 올라갈 때 시청하기 용이하다 그 말씀 드리겠고 혼자 하시기 힘든 장애입니다 화살표 링크 따라가시면요 안내 유료회용 가입 안내 있으니깐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테니까요 공부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튀기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야 붙여 hands up send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